성동과 국민의힘당의 사전투표 동료 프로그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011년 대통령 선거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산구에는 동수가 16개가 있습니다 투표소수가 60개입니다 용산구 산하에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에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용산 1동이 있으면 용산 1동에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다 적용해 가지고 표를 이렇게 훔친 거죠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후보별로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해 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사전투표소하고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약해야 될 것은 투표소 레벨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직선거가 치르게 되면 6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 가지고 표가 이제 절도가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권성동 씨가 이렇게 투표율을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권성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이가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는 420대 제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그런 60개의 사전투표소 용산구 산하의 사전투표소 모두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둡니다 2018년 서울시장에서도 60개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18년 용산구청장 선거에서도 모두 다 60개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의원이 두 명입니다 용산구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두 개의 선거구에서 120대 제로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대 제로로 모두 민주당이 다 승리를 거둡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고를 쓴 거 60대 제로로 아마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에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거는 60개를 빼고 그 결과 420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 확률이 42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420개 곱한 겁니다 2분의 1에 420개를 곱한 것은 2분의 1에 420승입니다 계산기가 계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바로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니까 용산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용산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0.5의 2분의 1의 420승인 겁니다 보궐선거를 빼더라도 문정권 하에서 그런 기막힌 확률 일어나기는 힘든 확률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용산구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420번 정도 여러분들 투표를 하는데 420번 모두에서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42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안면이 나오거나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 여러분 용산구의 지난 5년간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발생할 수 없는 확률인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치러졌던 것에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동에서 60개의 투표소에서 다 뭐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율이 6%, 18% 정도 높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 정도 낮은 겁니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종류의 큰 크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이런 그래프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플러스 모든 것이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2022년도 3구 대선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인 권영실 후보가 겨우 여러분들 살아남은 데 성공한 그런 곳입니다 좌우대칭에 이렇게 7에서 17%의 플러스 값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7% 플러스 값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대개 어떻게 했겠느냐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강태웅 후보의 강태웅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보광동은 7.1%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나왔고 서빙고동은 여러분들 17%가 더 나왔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남동은 13.8%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부유한층이 많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13.8% 이태원 제2동은 13.1%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격차에 대개 두 배 정도를 프로그램화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 내용은 앞으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냥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이 차이 0.071 곱하기 2를 가지고 보광동의 모든 투표소에 여러분들 그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7.1의 2%면 14.2%죠 14.2%를 보광동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서빙고동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서빙고동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모두 다 17% 정도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를 조작투표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특정후보게 밀어준 겁니다 한남동도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있을 거 아닙니까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각각 몇 표를 조작하는 겁니까 13.8%를 조작하는 겁니다 1투표소에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13.8명을 13.8이 조작하기가 힘들면 13.8이 곱하기 2죠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조작을 했을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한쪽으로 올려주고 한쪽으로 내려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올려주고 한쪽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다르게 하면 그냥 두 배를 훔치는 거니까 두 배를 훔쳐가지고 그냥 특정 당에다가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당에서는 한 배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똔또이 되지 않습니까 10.10이 있는데 조작을 10.10을 했는데 프로그램상으로서는 10.10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20을 해가지고 A당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후보에게는 그냥 10을 빼버리게 되면 그냥 총합은 20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20이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0을 빼버리고 두 배를 해가지고 20을 대주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사전 득표수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곱하기이다 사전 득표수는 자연수가 아니고 사전 득표수는 만들어진 수고 사전 득표수는 프로그램 생성된 수고 사전 득표수는 실제 본인이 받은 사전 득표에서다가 만들어진 사전 득표수를 받은 거다 20%를 더 받는 겁니다 만일 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면 20%를 더 받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득표수에서 20%를 더 받고 그다음에 빼앗긴 쪽에서는 뭐죠 그 절반의 10%를 빼앗아버리게 되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냥 이 표만 보시기에는 이 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태웅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40개의 투표수에서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50몇 퍼센트 이겼는데 0.4%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총 득표율에서 이겨가지고 겨우 국회의원을 차지했거든요 권영세 씨가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권영세 씨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서 강태웅 후보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총 득표율에서 0.4% 차이로 그야말로 기사 회생한 사람이 권영세라는 사람이죠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직언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만 딱 떼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태웅 후보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이게 2배 곱하기 2배를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실히 밝혀지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듯이 한쪽에서 이런 플러스를 해주고 한쪽에서 마이너스를 해주고 이것은 설명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은 한쪽에 더해주고 한쪽에 빼주고 한 것을 잘 모르잖아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 배를 그냥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강동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가 있으면 조작을 어떻게 하냐 제1투표소에 7.1% 곱하기 2를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 대해주고 그다음에 7.1% 다른 후보에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보강동 제2투표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강동 제2투표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강동 제2투표소는 7.1%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이런 표수만큼을 특정 후보와 함께 밀어주면 됩니다 강태웅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나머지 뭐죠 7.1%에 해당하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7.1%를 그냥 권영세 후보한테 빼앗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그냥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들어진 사전 투표소는 어떻게 계산하냐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 후보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만큼은 빼앗긴 후보와 함께해서 그냥 빼앗아버리면 다른 후보에 빼앗아 밀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전 소위 조작된 사전 투표수는 실제 사전 투표수 더하기 만들어진 사전 투표수를 대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계산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계속 돌리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용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똑같은 일을 60번 다 이기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게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똑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그다음 여러분 이게 또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서울시장 선거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8.5%를 조작했네요 그러니까 8.5 곱하기 2니까 17%를 밀어준 겁니다 조작을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2018년도에 서울시 강력의회도 똑같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강력의회에 이게 강력의회가 아니고 구청장 선거입니다 성장에 구청장 당선된 거 자구대칭에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2.6%, 14.6%, 12.3%, 20.3%,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력시의회 선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용산구에는 두 개의 서울시의회 의원 자리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13%, 11.9%, 10.6% 이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를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이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대개 두 배를 곱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특정 정당의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수에서 그 만들어진 표를 더해주는 더해주는 방식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들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무엇보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 동료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기야 승리의 세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러분이 그듬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작된 표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그대로 이렇게 비례합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아지면 만들어진 사전투표수가 마이너스니까 반비례하는 것이죠 정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줄이려면 당일투표를 올리면 당연히 만들어진 수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산수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나이 62에 사순의원이다가 윤석열의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전투표 동료를 또 하고 나섰으니 기가 찬 이야기죠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과장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방식이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례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에 반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의심받을 표수를 줄일 수가 있고 사전투표 득표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다시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표소를 더 만드는 일이 된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소기의 경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다 입을 다물고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있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입을 굳게 다물고 일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묻히는 거고 저도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도청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지도청 함께 기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입을 다물면 그러면 그냥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다 만드는 그런 투표 결과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ind